자 노룩패스가 나왔고 한 번 젖힌다. 오 멋졌어요. 멋진 블록슛이 나왔고 속공입니다. 왼쪽에서 레이아업 성공합니다. 깔끔하네요. 자 밀어붙였는데 블록슛. 자 볼케이노 흐름이 완전히 좋아지고 있는 볼케이노입니다. 자 줄거리 슛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김은혜 리바운드. 자 앞으로 길게 살봤어요. 이지샷. 완벽한 속공이었죠. 자 이번에 백포트가 좀 느렸어요. 네 오늘 경기에서 가장 돋보였던 최용수 한재현 선수가 합작했네요. 그렇습니다.